너 주말에 뭐 할 계획이야? What are you going to do on the weekend? What will you do on the weekend? 어떤 문장이 더 익숙하세요? 첫 번째 거. 아, 첫 번째 문장이 더 익숙한 이유가 있거든요. 미래 시제에는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여러분이 아주 잘 알고 있는 거. Will, 그죠? 그리고 Be going to 다음에 동사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 동사는 원형으로, 순수한 형태로 붙여주셔야겠죠. 그리고 세 번째는 저번에 한 번 우리가 현재 진행형 할 때 언급하긴 했는데 미래 시제에서 또 한 번 언급하게 되네요. Be 동사 플러스 ing예요. 이 세 개를 도대체 어떻게 골라 쓰라는 말이냐. 제가 어젯밤에 치킨을 한 마리를 BBQ해서 온 거 아니에요? 치킨을 한 마리를 혼자 다 먹은 거예요. 어떡해, 곧 여름 다가오는데 나 다이어트 할 거야. I'll go on a diet. I'll exercise. 저 내일부터 다이어트 할까요?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할 것 같아요? 아, 진짜?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아요? 왜요? 그냥 막연한 말? 막연한 말? 배부를 때는 다이어트 한다고 하기 되게 쉬워요. 그죠? 이 마음은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배고파지면 바뀔 수도 있어요. 이번에는 정말 필요성을 느껴가지고 짐 등록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가지고 닭가슴살을 사기 시작했어요. 플래너에다가 내일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짐에 가서 러닝머신 타고 오기. 집에 와서는 닭가슴살 샐러드를 먹기라고 적어놨어요. 자, 저 내일부터 다이어트 하나요, 안 하나요? 하겠죠. 왜 하죠? 그래서 계획대로 진행할 가능성이 더 크죠. 자, will이랑 be going to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냥 내가 갑자기 배가 불러가지고 아, 안 되겠어. 나 다이어트 할 거야. 이렇게 즉각적인 결심이 들어가 있거나 의지가 있을 때는 will을 써줘요. 그런데 내가 정확하게 계획을 세우고 그에 따르는 일을 하겠다라고 말할 때는 be going to가 훨씬 더 어울립니다. 이것은 뉘앙스에서 결정되는 거라서 무엇이 반드시 맞고 무엇이 반드시 틀리다고 말할 수는 없는 문제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그 화장품을 사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상대방한테 말해요. I'm going to buy that 이라고 하겠지만 그냥 갑자기 길을 가다가 어떤 상품을 보고 그게 너무 끌려서 어, 나 저거 살래! 라고 할 때는 I'll buy that 이라고 해야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뉘앙스를 찾아서 will을 선택하거나 be going to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예문을 많이 보고 그러한 환경에 익숙해지고 계속 피드백을 받아가면서 아, 뭐가 조금 더 어울리네. 뭐가 더 어울리네. 이런 것들을 알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질문했던 내용 중에 너 주말에 뭐 할 계획이야? What are you going to do on the weekend? 늘을 훨씬 더 많이 들어본 이유는 상대방이 혹시 이번 주 토요일날 미리 정해놓은 약속이 있는지가 궁금한 거잖아요. 그럼 내가 예를 들면은 친구네 웨딩, 결혼식장에 가기로 계획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I will go to the wedding 보다는 뭐가 더 어울리는 거죠? I'm going to go to wedding. Yeah, I'm going to go to my friend's wedding.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어울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위를 쓴다고 해서 그냥 살짝 어색한 것이 막 이걸 틀려, 맞아. 이렇게는 하지 않을게요. 아직. 우리가 아직 기초 수업을 먼저 넘어가서 실제로 미드도 공부를 해보고 많은 다양한 문장들을 경험해 보시면은 아, 그거 느낌 팍 왔어. 이런 느낌 드실 거예요. 자, 세 번째 B 동사 플러스 ING 현재 진행형 시제를 가져다가 미래로 사용하는 경우를 볼게요. 사실은요, 그냥 편안하게 예를 들면 I am going to school 뒤에 now가 붙어 있으면은 지금 가고 있다는 뜻인 거고 I'm going to school tomorrow 라고 하면은 내일 학교에 갈 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우리 B 동사 플러스 ING는 그럼 언제 가장 많이 쓰냐 라고 했을 때 문법 책에서 보면은 가까운 미래다 그리고 아주 금방 올 내용에 대한 거다 라고 써져 있거든요. 근데 이 가까운 미래라는 거는 사실 내가 가까운 미래라고 생각하면 가까운 미래인 거예요. 2년 후도 가까울 수 있고요. 2주도 되게 멀 수 있어요. 내가 영어 공부를 안 한 채로 유학을 가야 하는데 2년은 내가 공부하고 가기에는 짧은 기간일 수도 있는 거고 내가 공부가 잘 되어 있으면 2년은 너무 나중에 가는 걸 수도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아주 다양한 예문들을 통해서 구별을 해 갈 거고요. 대신에 B 동사 플러스 ING가 가장 많이 쓰이는 경우는 우리가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내일 친구를 만나기로 했어요. I am meeting my friends tomorrow 이럴 때 가장 많이 써요. 그러니까 미리 약속을 정해놓고 그 약속이 있다라고 말하거나 그날 친구를 만난다고 말할 때 그때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거 있죠? 우리 문형 연습 한번 해볼게요. 어? 나 늦을 거야. I will be late. I'll be late. 오, B 동사 잘했어요. I'll be late. 나 안 늦을 거야. I won't be late. I won't be late. I will not be late 해도 되고요. will이랑 not이 붙으면 뭐가 돼요? I won't. I won't. 이렇게 want도 아니고 우 도 아니고 want. 예, 연습 많이 할게요. I won't be late. sure. 너 거기 있을 거야? 이건 어때요? 너 거기 있을래? Will you be there? Will you be there? 그쵸. Will you be there? sure. 좋아요. 이번에는 일반 농사로 가볼게요. 어? 나 그거 할 거야. I will do that. I'll do that. 그쵸? 우리 그 I랑 will은요. I will do that 해도 되지만 이게 말할 때는 추격이 엄청 잘 되잖아요. 사실은 말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추격하는 거거든요. 추격이 되면 어떻게 해요? W 소리가 빠지죠. I will도 좋지만 I'll. I'll. 나 그거 할 거야? 나 그거 할 거야? Will you do that? 그쵸. Will you do that? 자, 우리 will 가지고 잘 바꿨어요. 그쵸? 조동사가 일을 다 하니까 조동사가 의문 문일 때는 자, 앞으로 가고 그 다음에 부정문도 다 스스로 받죠. 뒤에는 반드시 동사원이요. 자, 이번에는 be going to로 한번 가볼게요. 어? 내가 청소할게요. I'm going to clean the room. I'm going to clean the room. 그쵸? 자, 그녀가 청소할 거래요. She's going to clean the room. Yeah, she's going to clean the room. 그쵸? 우리가 be 동사부터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I'm and am, she is, they are 이렇게 바꿔주셔야겠죠. She's going to clean the room. 그리고 원어미는 이렇게도 하죠. going to를 뭐로도 바꿔요? gonna, she's gonna clean the room. 이렇게도 많이 하죠? 미드 보면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지금 한번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너 그 방 청소할 거야? Are you gonna clean the room? Are you gonna clean the room? Are you going to clean the room? 야, 잘했어요. 그가 청소할 거래? Is he going to clean the room? Yeah. Is he going to clean the room? Is he gonna clean the room? 너무 잘했어요. 야, 언제 그 방 청소할래요? Will you... 언제? 그 방 언제 청소할 거야, 너? When are you going to clean the room? 그 사람은 그거 언제 청소할 거래? When is he going to clean the room? Yeah. When is he going to clean the room? 이거죠. 세 번째, B 동사 플러스 ing. 자, 괄호 치고 상황 설정 해줄게요. 내일 그 파티에, 내일 그 모임에예요. 너 올 거야? Are you coming? 어, 나 갈 거야. Yes, I'm coming. Yes, I'm coming. 그죠? 내가 간다고 할 때도 Yes, I'm coming. 이렇게 해주시는 거야. 그죠? 어, 나 안 갈 거야. I'm not coming. I'm not coming. 그죠? 바쁜가 봐요. I'm not coming. 그죠? 어, 너 몇 시 올 거야? 몇 시? What times? What times? What times? What time? What time are you coming again? What time are you coming again? Yeah, what time are you coming? 가시면 되겠죠. 그죠? 제인도 올 거야. 제인 올 거야. 제인 is coming. 제인 is coming. 토마스는 안 올 거야. 토마스 is not coming. 토마스 is not coming. 제이슨 올 거야? 제이슨 올 거래? Is 제이슨... 제이슨... Is 제이슨... 아, is 제이슨... 어, is 제이슨 coming? Is 제이슨 coming? 그죠? 피터는 언제 올 거래? What time is Peter coming? What time is Peter coming? 좋아요. 그죠? 자, 지금 연습이 조금 덜 돼 있거나 아직 익숙하지 않으면은 천천히 말하게 되고, 그 다음에 고민해가면서 천천히 말을 하게 되고, 저는 연습이 아주 많이 되어 있는 거라서 되게 그냥 스무스하게 빨리 말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 정도까지 오려면은 필요한 거는 이론이 아니고 뭐예요? 훈련이요. 많이 말해보는 습관. 그거밖에 없겠죠. 그죠? 여기에는 우리 딱 제가 아는 만큼 여러분도 이제 알게 됐잖아요. 그죠? 이제 이론은 끝났어요, 여러분. 연습할 때예요. 연습할 때예요. 연습할 때까지 계속... 오는... 새우가 안 되cia니까... 감사합니다.